3주에 1번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1시간, 2시간 올려놔야 되나요? 아니요. 3분 정도만 올려놓으시게 되면은 완벽하게 컬러 체인지가 되면서 단백질 트리트먼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보통 고객님 이 상태이실 거예요. 이게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모발에 윤기가 없어서 푸석푸석해지고요. 드라이로 머리 막 말리고 여기에 염색하고 펌하다 보니까 거의 빗자루 수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또 하나의 머리빨이라고 해서 헤어살 중요하잖아요. 늘 자르라고 하는데 자르지는 못하겠고 헤어샵에 갔더니 이거 케어하려면 몇 십만 원 들여서 단백질 케어를 하라고 하는데 부담스러우셨다면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딱 3분 투자했고요. 3주에 한 번 정도만 관리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편합니다. 이렇게 짜서 함께 들어가 있는 장갑 끼고 올리시면 돼요. 그럼요. 샴푸하신 다음에 살짝 물기만 제거해주시고 위에다 바로 그냥 린스처럼 쓱쓱 쓱쓱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치 한 번 하면 거의 한 3분 정도 지나잖아요. 딱 3분 뒤에 물로만 헹궈주시잖아요. 그러면 컬러가 이렇게 예쁘게 바뀌고요. 거기 심지어 단백질로 한 올 한 올이 통통하게 채워드릴 겁니다.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도 딱 3분 투자했거든요. 제가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빗자루 상태였거든요.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제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엔젤링부터 시작해서 통통하게 반짝반짝 단백질이 입혀져 있는지 보세요. 저는 레드와인 계열로 했고요. 와인 빛이 싹 감돌면서 뭔가 쨍하고 예쁘면서 반짝반짝 샤인 컬러가 도는 엔젤링 효과가 있는 그리고 한 올 한 올 한 올 모발에 힘이 생기고 통통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무게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발을 처지게 하는 무게감이 아니라 오히려 모발 한 올 한 올이 두꺼워져서 볼륨이 사는 이런 느낌입니다. 보이십니까? 이 엔젤링. 컬러도 지금 너무 예쁘죠. 와인 계열로 싹 바꾸고 나니까 피부도 더 하얘 보이는 것 같고 반짝반짝 빛나는 컬러를 바꾸면서 이렇게 단백질 트리트먼트를 동시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고객님 이렇게 묵기하게 떨어지는 느낌인데 볼륨감이 굉장히 살아요. 자 보세요. 푸석푸석. 흔히 얘기해서 멍멍이 털이다, 돼지 털이다 하고 빗자루다 하는 아주 뻣뻣하고 윤기 없고 푸석푸석하고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 모발에다가 트리트먼트를 해줬어요. 매니큐어를 입혔는데 컬러까지 함께 입혀진 트리트먼트 매니큐어 해서 레드와인도 좋고 브라운도 좋고 저희 실제로 써보신 분들의 상품평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에스페소 헤어 트리트먼트는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 긴 머리, 짧은 머리, 우리 어머님. 근데 우리 엄마들이 많이 또 선호하시더라고요.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 잠깐만 한번 고정을 해보세요. 우리 어머님 머리 스타일 지금 너무 예쁘잖아요. 컬러도 되게 고급스럽고 우아하니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 전에 헤어살이 어땠을까? 저희가 바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너무나도 젊어 보이고 머릿결도 진짜 예뻐 보이죠. 블룸도 잘 살았고. 근데 어머니 예전에는 염색을 매일매일 자주 하셨대요. 그래서 머릿결 자체가 굉장히 푸석푸석 그리고 염색이 다 빠지다 보니까 얼룩덜룩했던 상태. 잠시 후에 이제 바로 사진 나올 거예요. 딱 비교해서 보시면 세상에 어쩜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거 에스페소 하나만 지금 딱 하신 겁니다. 모발이 윤기가 없죠. 반대쪽 사진은 윤기가 없고 굉장히 푸석푸석한 상태였어요. 옆쪽으로 살짝 돌려봐도 윤기 자체라는 건 진짜 찾아볼 수 없네요. 근데 이쪽은 어때요? 에스페소로 단백질 하나하나 채워주고 지금 다크 브라운 컬러로 컬러 체인지까지 하신 거거든요. 컬러가 골고루 예쁘게 이렇게 나오면서 모발의 윤기, 엔젤링까지 이렇게 기본 글쎄 보내주셨으면 끝 Wow Assistant assistant. factual 상태에서는